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사의 폭언과 성희롱을 한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북지역 A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인 C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북지부는 또 B교장이 C교사의 남편인 체육지도자 D씨에게 C교사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B교장은 11일부터 전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특별감사에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